아무리 저희가 행동 집회장소로 가보고 있습니다 초도 좋게 드시고 빈격도 즐겁게 드시면서 우리 촛불이 시민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정맥교의 청와동 프로세스 복돋으십시오 가고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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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범진 청구 범사들이 감치는 못 참겠다 정말 너무나 쪽팔린다 촛불 들고 나가자 소원 빛뱃을 들어주십시오 가고하자 퇴진 여름 잘 출발합니다 윤석열이 땡기 너무 낭불 너무 낭불발려 가고하자 빈 열차 출발합니다 빈 열차 출발합니다 빈 열차 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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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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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행기 되는거같아 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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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가와줘!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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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아우 고맙습니다. 군성들 물러가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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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군성들이 사형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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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군성들이 사형하라! 사형하라! 군성들이 사형하라! 군성들이 사형하라! 군성들이 사형하라! 군성들이 군대에 안 간다! 군대에 갔으면 구수도 못했을 거예요. 윤석열이 군대에 갔으면 구수도 못했을 거라고. 윤석열이 군대에 안 갔는데 남자들이 왜 윤석열을 찍느라 말이야. 그러니까. 그러니까 개들이죠. 그런데 남자들이 더 많이 찍었다니까. 그러니까. 대한민국 남편이 바보장이야 바보장이야. 개돼지들이 개돼지. 아유. 체채적이야 체채적이야 체채적이야. 온마들 아들 다 군대에 보내지 않습니까. 군대에 갔다. 그러니까 군대에 갔다. 아니 군대에 안 갔으니까 군대에 간 아들 빤주비를 갖다 뺏어가지고. 그 개새끼 안겨. 군대에 원래 갔다 온 저게 다 보수단이 다 자빠져야 된다. 보수단이 영감하는 데는 늙었거든. 나도 늙었지만 다 자빠져야 된다. 그래야 나라 버릴게. 여성현은 대한민국 남편을 지키고 싶었다고. 연세대신 분들 중에서도 괜찮아요. 일진이 잘 안합니다. 친일파 친일파. 아유. 윤석열이 친일파가 아니고 일본 핏줄이라는 말도 있던데. 그러니 저가 보니까 윤기동 씨 아닙니까. 단존 일본인. 윤기동 씨. 그러니까 친일파 완전 일제. 내가 할머니 쪽이 단존 일본인이라대. 그래 맞습니다. 국민을 사장님 따라 지내 윤석열 X5 사과하다 사과하다 민족민국이 사과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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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민국에 없이 모르시라는 김근혜을 사과하라 사과하라 김근혜을 사과하라 전국민은 주가도 할 게 하세 미국은 미생양 미생양 이준 여자분 공유 그러니 다녀먹을 공유 소원 주가 주가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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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